오늘 무대에서는 베쥬입니다. 베쥬의 새발자전거. 뽑아봐. 뽑아봐. 졸라꼬르는 새발자전거. 베쥬 오늘 왜 힘이 없어? 네, 니가 연습 때 베너비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상태로대로 말을 해보는 듯이 손 보고 난리야. 원래 카메라 꺼 뽑아야지. 토하려고 해, 카메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좋아, 좋아, 좋아. 플레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구요. 아듬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배우들이 있어야 될 무대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우리 선생님 데려온 거구요. 저희 무대 자, 누가 나올까요? 저기 있는 것은 유미가 있는 덕성여대 극회 여러분들이 자리를 메꿔주고 계시고 저기도 사람들이 있네요. 저기도 사람들이 있네요. 제가 모르는 분들입니다. 저기는 극단 21 고마아이브가 계시는 분은 극단 21 대표님 이게 꼬마아이브가 계시는 분은 극단 21 대표님 극단 21 대표님 극단 21 대표님 단테라티 아저씨들 단테라티 아저씨들 이렇게 빠진진 뒤에 이쪽으로 이렇게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짜잔 바로 제가 있는 조명실입니다. 자, 아무것도 안보이죠?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게 조명기머구요. 이게 용핀인데 확인이 되려나? 음 자 끝 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윤장호였습니다. 아 이상 윤장호였습니다. 아 이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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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 아 여러분은 열심히 하면 되나?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리스트를 빌려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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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라. based on otherestraal video, How can I come and feed him? 첫 번째로 been talking about tricks fourth part 1스푼 when I came andajini now how is it 뭐? 아이씨 너 몇 시에서 할거냐? 너 몇 시에서 할거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기했잖아, 수박에 먹다가도 겁나 조금 봐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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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라고 그랬어? 너 뭐라고 그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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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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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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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OU.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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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in, 네, 이게 또 대회에서 같은 거거든요. 이제 저는 그 사은 가으로도 많고, 다 풀고, 뭐 하는 거 같고, 될 거 같으니까 이제 우연히 숙제하셔서 좀 하고 있어서, 지금 밖에서 너나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사근만 좀 찍으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너무, 이제 아시다. 호텔이 총 4개예요. 너무 컷지 있는 거 시...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좀 매리트를 느껴가지고 도쿄님 간 다음에 방이 딱! 예약이 7월달에 듣던 후에 카디노 라이센스가 라이센스가 하라만 금금이 30억 되겠나? 말레이야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틀기중이 안팎이거든요 아... 아... 그거 하다가 청와드님이냐 유명하냐 장소 대응하고 30%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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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약 1 이렇게 이렇게 Every 그리고 어떤 이런 혹시 이런 한....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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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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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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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님께서 저를 이렇게